그러니까 누나가 막 잠소리하고 남 동생은 누나한테 막 투덜대고 그런데 진짜 현실 남매같이.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애기 때부터 오냐오냐 자라서. 외아들로? 네. 아빠가 독자셨기 때문에. 아들, 동생 아들도 독자. 좀 그래서 너무 받는 게 익숙한 거예요. 조금은 누나를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성적 남자. 정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나는 동생을 많이 기대하고. 동생은 그걸 모르고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곽신용 씨가 지금 김치 공장의 대표이기도 한데 대표라서 사실은 일만 좀 맡기고 이렇게 얼굴 나이스하게 인사만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길을 혼자 일을 다 하시네요. 네. 이름만 건 게 아니고 직접 제 공장이니까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는 거고요. 그래서 좀 엄마, 저 때문에 사실 엄마도 많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김치를 하면서도 제가 아까 같이 갓밭도 체크를 하지만 제가 새벽만 되면 알탈이랑 또 8월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직접 사서 와요. 그래서 트렁크 꽉 차게 가지고 여수 가면 시장 가면 종말이 왔어? 그러면 예! 이러고 이제 엄마도 항상 제가 또 새벽 시장도 가요. 그럼 새벽에 어머님 오식으로. 같이 다녀요? 야, 나 네 존경한다. 네 시어가 아무라도 되는 게 아니다. 대충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오빠를 만날 시간도 없다던데 무슨 오빠가 있어요, 지금?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해도 돼요? 방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남양주에 수상 스킬 타러 다녀 그랬거든요.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데 그때 저를 보고 좀 좋아했었대요. 원래 알던 오빠예요? 네, 원래 알았던 오빠예요. 그래서 제가 여수를 내려갔죠. 그런데 최근에 좀 2년 전에 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이제 여수에 갑자기 내려오신 거예요. 어머나. 진혁 씨 만나러? 네.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지금 어떤... 그래서 지금 오빠랑 썸 타고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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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죄송한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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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썸은 2, 30대들이 타는 거야? 그래요? 그냥 썸 타, 괜찮아. 무슨 썸 타. 좋지, 좋지. 몇 년 전에 후딱 황갑인데 무슨 썸 타니까 빨리. 알구, 썸 타, 괜찮아. 알구, 썸 타, 괜찮아. 기다려봐요. 그냥 빨리 씹 올리고 빨리 썸 타. 됐어요, 됐어요. 근데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도 썸 타는데 뭘. 그냥 문 열고 들어오라 그래. 어머니도 따님의 썸남을 보셨어요? 어떻게 사육감으로 어때요?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변함이 없고 뭐라 그럴까. 너무 중요하다. 참가한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빨리.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래. 일단 칫솔부터 갖다 놔. 오찬아 씨 갖다 놓기 시작하면 치는 거야. 지금도 너무 자유로워. 오빠, 자유롭죠? 진영아, 빨리 타. 저희는, 저희 가족의 발견 배우자에서는 권진영 씨의 결혼 추진 위원회를 만들면서. 본연이 있어요. 계속 보시죠.